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주말농장 텃밭농사를 시작하기 전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 텃밭농사를 잘 지으시기 원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잘 보신다면 올해 농사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도시농부들이 기다리던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우리는 다시 주말농장 텃밭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텃밭농사는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의 터전입니다. 텃밭농사를 지으면서 기쁨을 얻고 텃밭농사를 지으면서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 가꾼 싱싱한 채소를 먹어서 건강하고 농사 지으면서 힐링을 함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얻게 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보약 10첩 먹는 것보다 텃밭농사 짓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내가 가꾸는 농작물이 잘 자랄 때 가능합니다. 가꾸는 작물이 잘 자라지 않거나 애써 가꾼 작물이 병들어 죽게 된다면 오히려 기뻄 대신 좌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농사를 잘 지어봐야지 올해는 어떤 작물을 어떻게 가꾸어야 지난해보다 더 잘 지을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도시농부들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준비하면 올해 농사 성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텃밭 설계도를 준비하십시오. 집을 짓는 데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텃밭을 가꾸는 데도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면적이 크면 큰 데로 작으면 작은 데로 면적에 맞춰서 작물 배치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주말 농장에서 농사를 지을 때 만든 작물 배치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어떤 작물을 몇 포기씩 심어야 할지 수량까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있다가 농사가 시작되면 옆에 뿐 하는 것 보고 대충 따라하거나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지 계획도 없이 모종 가게 가서 보니까 고추와 가지와 상추와 같은 모종이 나와 있으니까 생각 없이 몇 가지 작물만 몽땅 사다가 심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그름을 써야 잘 자라는지 공부도 하지 않고 무작정 심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가꾸는 주말 농장 비록 3평이나 5평 평수가 작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배치도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여러 가지 작물을 심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도시농사를 짓는 분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꼭 필요하지 않은데 10평에 가지만 몽땅 심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고추만 몽땅 심는 분도 봤습니다. 그분들 저는 처음에는 한 작물만 잔뜩 심길래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도 다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 나눠주려 해도 전문 농사꾼에 비해 품질도 떨어지는 작물 남에게 그냥 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작물을 심다 보면 한두 작물 실패해도 다른 작물이 잘 되면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작물을 심었다가 실패하면 고생만 잔뜩 하고 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년 전 주말농장에서 농사 지을 때 이웃분 한 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직장생활을 하다 은퇴한 분이었습니다. 농사 경험이 전혀 없는 분 같았습니다. 이분은 주말농장 10평을 분양받아서 일반 고추만 다 심었습니다. 이분은 고추농사를 하면서 넓은 두둑을 만들면서 두둑의 높이도 거의 높이지 않고 물구랑도 제대로 내지 않고 간격도 아주 촘촘하게 심었습니다. 태비보다는 화학비료를 잔뜩 주었습니다. 비료를 주었기 때문에 봄에는 아주 고추가 잘 자랐습니다. 참고로 고추는 단저병이 물을 타고 옮겨가기 때문에 두둑을 높게 해야 하며 화학비료보다는 태비를 많이 미끄럼을 넣어야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는 크면서 무성하게 옆으로 많이 번지기 때문에 간격을 늦게 떼어야 자라도 통풍이 됩니다. 통풍이 안되면 단저병과 같은 여러가지 병의 온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심은 고추는 장마 전까지 무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고추가 주렁주렁 달리니까 얼마나 좋아서 매일같이 나와서 고추 달리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왔습니다. 두둑도 낫고 물고랑도 없어 물빠짐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촘촘하게 심어 고추가 따닥따닥 붙어 통풍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맺혔던 고추가 단저병이 들어서 옆으로 번져가니까 한 폭이 두 폭이 뽑기 시작하다가 순식간에 전체를 다 뽑아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실망하여 가을농사를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좋아하는 상추 매포기 고추 매포기 그 중에 아빠가 좋아하는 청량고추 매포기 엄마가 좋아하는 꽈리고추 매포기 이런 식으로 작물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둑을 만들 때 고추 오이 등을 심을 작은 두둑 몇 개를 만들며 상추나 열무, 깻잎 등을 심을 큰 두둑은 몇 개를 만들어야 할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둑 길이를 확인하여 심을 작물의 간격을 나누면 매포기를 심을 수 있을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을 계산할 때 작물에 따라 심는 간격을 미리 계산하게 되면 작물에 따라 면적 분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40cm 간격이 필요한 고추 10개, 50cm 간격의 토마토가 6개라면 작은 두둑 길이가 7미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종류와 작물의 수량까지 계산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보 농부일수록 작물을 심을 때 작물의 수량만 많이 심게 되면 많이 생산되는 줄 알고 간격을 촘촘하게 심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면 수확량도 오히려 떨어지고 열매도 충실하지 못하며 작물이 많이 자라게 되면 통풍이 되지 않아서 병충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모종을 사러 갈 때는 파악한 목록을 가지고 가서 이 숫자에 맞춰서 사야 합니다. 봄에 잘 죽는 작물은 한두 개씩 여유분을 사서 한쪽에 심어 두었다가 혹시 죽은 작물이 있을 때는 대체하면 됩니다. 계획을 세울 때 봄에 심어서 가을까지 가는 고추나 고구마와 같은 작물이 있고 열무나 상추와 같은 작물은 3-4개월이면 수확이 끝나는 작물이 있습니다. 이런 작물은 후속으로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지 미리 심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상추를 심었던 자리는 6월 달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가을 김장 배추 때까지 밭을 그냥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다른 작물을 한 번 더 갖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열무나 얼갈이 배추와 같은 경우 40일이나 50일이면 수확이 가능하며 두 번째 상추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양파나 마늘 심은 자리에 참깨를 심습니다. 그리고 참깨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김장 무나 김장 배추를 심습니다.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계획을 봄에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운 계획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를 심을 예정이면 어떤 그름을 써야 하며 두둑은 어떻게 만들고 몇 센치 간격으로 심어야 하는지 그리고 개순 제거는 어떻게 하는지 미리 공부를 해야 합니다. 모르면 제가 예를 든 사람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옆에 경험 많은 분이 있다면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믿을 만한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는 도시농사만 25년 이상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가 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나 전문 농업인들을 찾아 어떤 작물을 어떻게 가꾸는지 직접 전화로 문의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저도 공부를 합니다. 배운 이론은 제가 먼저 실행해 보고 성공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농사 시작하려면 아직도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이 기간에 계획을 잘 세우시고 설계도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농사 계획과 토양준비 등 남은 기간에 공부한 만큼 여러분의 텃밭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말 농장은 행복의 터전이자 건강의 비결입니다. 갖고서 먹는 기쁨보다 갖고면서 얻는 기쁨은 10배입니다. 농작물이 예쁘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우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올 행복한 한 해가 되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